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엘더 지도 엘더 지도를 계속 돌아 가지고 이 박멸의 조각 조종의 조각 정화의 조각 위압의 조각을 50개씩 마쳤습니다 이 50세트를 한번 돌아보고 분광주얼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엘더 이거 돌 때 이제 세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미지의 세계 어센던시를 보시면 이 과거의 유물 그리고 가디언의 도움 시면을 향한 응시 이건 그냥 찍어 놓은 거구요 어차피 엘더를 돌 거기 때문에 찍어 놓은 겁니다 그 도실땐 딴거 찍었다가 멸망의 여부를 쓰셔서 바꾸시면 되구요 절친한 동맹하고 저는 이 자나모드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나 대가 수급하기 좋게끔 이렇게 맞춰 놨구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할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가디언의 도움이 좋은게 조각을 일정 확률로 그 주기 때문에 한판 할 때 두 번씩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순수하게 그냥 돌았는데 비율이 상당히 좋죠 이번에 좀 비율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 수화 크리프팅으로 안 바꿔도 되요 그리고 이 빨간 조각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그 보스를 잡으면 이제 카드를 그 주거든요 섬뜩한 부패라고 이제 그걸 까면은 빨간색도 일정 확률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각 50바퀴를 한번 돌아볼게요 저번 시즌에는 50% 한 48%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20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번엔 50바퀴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엘더가 감시자의 눈을 떨어뜨릴 확률 10% 그러면은 이제 100번 돌았을때 한 60개 정도 나와야 제가 했던 통계하고 맞거든요 50개면 한 30개 정도 나와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는 스킵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50바퀴를 다 돌았는데 분광졸이 저는 한 30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3개 나왔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5판당 진짜 그냥 10개 먹은거 아니 그러니까 5판당 하나 먹은거에요 5판당 확률이 너무 안좋아요 이번에 제가 저번 시즌에 36번 돌아서 딱 50% 두개당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어 이상하게 좀 분광주얼이 안나와요 이게 조각이 얻기 좀 쉬워졌잖아요 이 어센던시로 그래서 그런건지 몰라도 아 이거 아 저는 좀 그렇네요 일단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요 일단 분광주얼 뿐만 아니라 그 메이븐의 초대장 있잖아요 다른거는 안나왔구요 이거 뒤틀린 영역하고 끔찍한 영역 이 끔찍한 영역이 많이 나왔구요 한 이거 세번 보면 이거 한번 보는 정도 이 뒤틀린 영역이 3대 1 정도로 1에 해당하는 그런 개수로 나왔습니다 별로 안나왔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 싸잖아요 엄청 싸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혹시 지평의 호불 안 돌려지나? 죄송합니다 안 돌려지네요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오? 야 5액인데 그래도? 그래도 5액 건졌네요 이게 두개 같이 합쳐서는 안 팔리겠지? 그치 없지 자 부두술 갑니다 이게 제가 저희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카우스를 빼놓으면 일단 시즌 오프할거 오프할 수도 있어서 좋은거 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카우스를 빼보고 해볼게요 백잘도 다 빼 백잘도 다 빼 좋았다 카우스 다 빼 나 거지야 너 이거 안나오면 나 이거 POE 안한다 자 자 거지에요 저 이제 없어요 커런씨 자 가자 이제 나오겠다 앙 제발 순수 야 순수 없어 야 순수 안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 결이 나이스 나이스 자부심 아 까비 까비 아 타이밍 증오 아야야 증오 잠깐만 자부심 없지 아기? 아기 또 떴다 단련 아기 또 떴고 어? 아기 떴으니까 정밀함 분노 어? 아니 분노 아니에요 어 명상? 단련 아니 명상도 아니야 결인가? 아니 가속? 가속이다 아기 가속? 어 지속 피해배율 나왔다 어 지속 피해배율 나왔다 와 주문 적중 완벽 회피랑 왜요? 비싸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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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비싸 앙 따이따이따이 따이따이 이번에 따이따이 왜 쳤으니까 순수 뜨는거 아니겠지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떴다 따이따이 해가지고 떴다 자 일단 본전은 쳤어요 이제 다섯개에서 좀 이득을 봐야되요 자 어 자부심 아기? 단련 단련 떴다 단련 떴다 나이스 단련 떴고 가속? 결의? 단련 떴고 어 진노 단련 떴으니까 열광? 자부심 쳤고 정밀함 증오 야 증오 단련! 증오 단련! 야 증오 단련 어떻게 해 아 떨려 지금부터 중요하거든요 증오 단련? 와 어떻게 해? 증오 단련 떴는데? 아 제발 왜요? 전환이면 뭔데요? 컨버트 쓰레기HS 아 컨버트 쓰레기에요? 아 전환이다 아 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단련 단련 떴다 단련 떴다 에너지 보호막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엘더런 하셔가지고 좀 많이 많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그래도 미확인 파는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전 이상 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몇 시카에 팔면 이제 80카에 1액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바